야! 야! 우와! 아! 진짜 이런 것들 사이 같이네. 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뻐. 뭐 어때? 잘 어울린다. 어? 이야! 와! 아, 둘 다 잘 어울린다. 어우, 진짜. 되게 예쁘다. 뭐? 야, 봐봐. 잘 어울리잖아. 보기 좋다. 이제 예쁘지노? 이제 예쁘지노? 그래, 예쁘게 잘 어울려. 하나, 스마일. 하나, 스마일. 하나, 스마일.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어우, 둘이 찰떡이에요. 둘이 찰떡이네. 진짜 약간 학생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몇 년 꼬른 학생. 진짜 잘 어울리네. 둘이 찰떡이네. 둘이 찰떡이네. 머리띠. 아, 머리띠? 어, 어, 어.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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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는 네가 골라줘 봐. 머리띠? 어. 어. 얘 봐, 얘. 그래, 이런 거 그냥 막. 하하하하. 너는 빨간색 나랑 부른색 하고 다닐까? 너는 빨간색 나랑 부른색 하고 다닐까? 그럴래? 어. 어, 예쁘네. 야,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야,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야, 그거 예뻐.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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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거 예뻐. 너 왜 예뻐? 예뻐? 어, 어, 어. 진짜로 예뻐. 이럴 때 하는 거지. 야, 머리띠 하니까 다시 찍어야 되겠다. 야, 오, 좋다. 스마일. 아유, 이쁘다니야, 저렇게. 아, 이거면 그냥.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커플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우. 오늘 결판 내라. 야, 근데 우리가 생일이 같기는 한데 생년월일이. 응. 네가 몇 시 오전 오후에 태어났어? 몇 시 오전 오후에 태어났어? 나 오전. 너 누나지? 아니, 내가 누나지? 나 오후에 태어났어. 나 오전에 태어났어. 빠르다. 그치? 제일 오후에 저녁때 태어났어. 나 오전에 태어났어. 그 와중에 서열을 가리는 거야? 진짜 무난해, 몇 시간. 어디서 오빠한테 그냥. 사줄 수 있어. 아니, 생일이니까 가만히 사줄 수 있어. 어디서 오빠한테. 목소리가 조그맣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 않아. 왜? 다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뭐 Empiric 레츠 좋아? 응? 같이 가고. 비치고? 아니, 알았다고. 다 화려하게 하고? 어, 이거 저기? 응! 우와, 미친네, 저게 뭐였어. 이제 놀이동산에 온 하이라이트를 이제 해야지. 뭔데? 어? 뭐, 하이라이트 뭐. 아니, 놀이기구 타고. 아, 놀이기구 타는 거? 바이킹은 안 돼. 바이킹 안 된다고? 바이킹 안 돼. 바이킹 나 진짜 타고 나 멀미한단 말이야. 5바이 타면 어떡해. 5바이트? 응. 그거 길이길이 남는 거지. 진짜. 그게 없어. 어? 결국 바이킹을. 아유. 나 무서운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여기 팔 딱 잡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어? 오우. 이야. 오우. 아니, 내가 보니까 일부러. 못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 일부러? 스킨집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저게 무서우면 더욱 꽉 잡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가방 잠시 들어올린 채로 안전 레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몸쪽으로 꼭 해야 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안 움직이지? 아! 걱정하지 마. 계속 팔짱 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바이킹 잘 탔네. 아,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오우. 어. 어, 왜 이렇게 이붙다 봐. 어, 왜 이렇게 이붙다 봐. 어, 왜 이렇게 이붙다 봐. 하하. 아, 축하하지 마. 우와, 우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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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못πά. 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야, 너무 아프다. 야아! 아! 우와! 아! 아! 아니 손을 왜 끼냐고! 아! 나 몰라! 아! 얼굴! 아! 아! 이야! 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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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너무 싫어! 아! 야! 야!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오! 오! 지금! 아! 어떡해!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 아! 어떡해!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 내려달라고 그래!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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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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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친구냐고 지금! 아! 아! 친구는 벌써 지났지! 저 친구 저렇게 남녀 친구가 저렇게 나네! 아! 이거 한 저기! 한 바퀴 돌면 좋은데! 또 하면서 이게! 무서웠어? 네! 또 하면서 이게! 무서웠어? 오! 아! 아!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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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오! 아! 아! 그리고 다 내려왔는데도 계속 잡고 있어요! 아니! 아!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깍지 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찐하잖아! 이렇게 벌써 이게! 찐하게 됐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없어졌어! 친구는 없어졌어! 아! 아기! 아기야! 야! 야! 얼마나 좋아!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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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까려! 아! 너무 너무너무! 나 진짜 너무 싫어 이 느낌! 잠깐! 지금 파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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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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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못 타! 나 앞에 못 타! 나 앞에 못 타! 내가 앞에 타? 오! 푸릉라이드! 푸릉라이드! 내가 앞에 타? 알았어! 잡아! 오! 자!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예! 야! 이거 뭐! 야! 야! 어떻게 해!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저 올라간구나!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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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이고, 끝났네. 너 아파트야? 어떻게 사냐? 나 진짜 이게 웃긴 일이야. 너 아무튼 몇 층이야? 아, 난 참 정말. 자, 자. 우와, 유에우! 우와! 유에우! 이야! 이야! 아! 아, 정말 못 살아. 이제 끝난 거지? 어? 딱딱딱딱딱딱 다 올라가네. 어떡해, 너무 무서워. 자. 어, 어떡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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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야! 이야! 아, 미스트! 우와! 음, 진짜. 이야! 야! 저기 조금 젖었어. 오! 아!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이, 뭘 해도 이뻐. 뭘 해도 이뻐. 좀 기다려. 젖었다. 젖었다. 아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쓸쓸했어. 아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쓸쓸했어. 나 한번 봐. 나, 정... 정ưa, 뭐해. 정리하면 돼, 뭐해. 내가 정... 정리하면 돼, 뭐해. 정리하면 돼, 뭐해. Marco사국 follow up, 학대 vertex. 나? 어머, 엄마야. sitä. 이거 미스트잖아, 과급수해야지. 이거 미스트잖아, 과급수해야지. 역시. 이야. 어머, 여기... 어허.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있는 거겠지. 사전 답사를 얼마나 했으면. 맞아. 사전 답사. 자, 드디어. 짜잔. 아, 회전목마? 회전목마. 천국의 계단 틀린 거야? 그럼. 천국의 계단. 유치원, 유치원생 때 타보고 안 타본 것 같아. 회전목마. 이건 재미있겠다. 회전목마는 무대 있지. 내가 이거 탈게. 잘 탈 수 있어? 어떻게 타야 해?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타야지 뭐. 다리를 어떻게 하고. 아,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어, 하고 안전띠. 자상하다. 자. 이 정도면 편해? 어, 어. 괜찮아. 하여튼 자상해. 이리야. 가나 봐. 영상 너무 잘 나온다. 나 이거 보내줘야 해. 어, 진짜 거의 고등학생이야. 어? 오, 예쁘다. 맞아. 이쁘 이쁘지. 어머,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어. 야, 우리는 저런 애를 하나 여기다 태우고 사야 되는 나이에. 우리 둘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벌써 끝났어? 끝났네. 아, 너무 보기 좋다. 아, 보기 좋다, 얜.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뭔가 기쁘다.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 우리는 저번부터 결판 나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요. 사진은. 아, 저긴가 봐. 저쪽으로 할까? 그래, 그래. 사람들 다 저기서 찍는데?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만두 막 들고.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지는 거야? 아, 이렇게 찍으면. 오늘 네 가지만 찍어야 돼. 아, 아, 아. 보라테 할까? 보라테. 이거? 어. 네, 좋아요. 첫 번째 포즈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포즈 준비. 아니. 처음, 처음. 처음. 아유. 친구끼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죠, 친구끼리. 좋아요. 저희 준비하신 두 번째 포즈. 두 번째. 너무 힘들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뭐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자, 목 잡어. 생각보다 무겁다. 목 잡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오늘 뭐 해요? 너무 행복하다, 얘. 자, 그리고. 뭐 하고. 자, 그쪽 봐. 나, 나 밑에 보고 있어. 저쪽 봐. 오늘, 오늘 뭐야? 쳐다보고 있는 것determ? 쳐다보는 것도 하나만 더 줄게요. 쳐다보는 것 처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오, 이야. 어, 와. 하하. 아유, 이쁘다, 이쁘다. 아린. 야, 하하. 아우 좋아. 좋습니다. 야. 가자. 완전 웨딩 사진이네. 웨딩 사진. 네. 엄마야. 진짜 웨딩 사진인데요. 저거 되게 부럽다. 이미 모든 거를 모든 게 다 저기 끝난 상태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만. 근데 내 마음이 더 이상해요. 난 쟤네들이 너무 예뻐요. 아니 우리 영철 씨는 우리 송은희 씨나 김숙 씨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안 될 것 같아요. 황보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보시는 좋아하죠. 황보시는 그냥 본인이 좋아한다고 여러 번 공개해줘서. 혼자 짝사랑하는 거네. 아니 근데 짝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5만 군데 다 얘기를 해 놔 가지고. 잠깐 우리가 혈당을 좀 채울까? 아이고. 트러스. 당 좀 충전시키자. 이런 데 오니까 트러스 먹는 거지. 내 말이. 트러스 맛있겠다. 와. 맛있다. 맛있다. 세상에서 교복 입고 트러스 먹기는 또 처음이다. 아니. 정말. 믿지 못할. 그렇지? 믿지 못할 생일팔이야. 그렇지? разг월อย洲. 내가 넣어도 해줘야 begins. 어! 아 이게 뭐였는데. 야 이거는. 다시 시작하다. 그래. 그러나. 하나씩 사요. 너무 작았나. 내가 넣어도 해줘야 합니다. 꼭 이 타이밍에 먹어야 돼? 나도 이때 목말랐어. 이때. 하필 이때 목말랐어. 아 깜짝이야 진짜. 거기 있어 딱. 가만히 있어. 동작 그만. 야 그래도 불 나겠다. 이렇게 놓고. 너 얘기할 때. 너 이거 먹었잖아.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어렸을 때는. 너 연애할 때 그렇게 했나 보다. 어렸을 때는 그런지도 해보지. 그냥 여자들한테 통과하지도 않는 그런 거 했나 보다. 어렸을 때는 그런지도 해보지. 너 근데 내가 뭐 물어볼 거 있어. 너 저번 주에 그. 효정 리얼이야? 정말 기분 나빴어? 오빠 오빠랑 제가 오랜만에 만났잖아. 어어. 리얼이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잘 지냈어? 엄마야. 어 보내줄게. 어 보내줄게. 어 보내줄게. 네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형 손 이렇게 붙잡고. 내가? 그럼. 그렇게 하고 형준이 형도 되게 편안하게 너 손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 다른 뭐 남자나 뭐. 네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어. 뭐 막 막 유쾌하지는 않았지. 어. 아니. 저때 자극을 좀 받았네. 너무 나 그날 너무 기분 좋았어. 그리고 오빠 오랜만에 가서 너무 좋았고. 내가 그 방송을 딱 봤는데 어머. 제 승수 표정 진짜 리얼하다. 아 이러면서. 어 그럼 내가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좀. 그랬지. 그래가지고 형준이 형한테도 이렇게 먹고 형준이 형한테도. 먹어봐 이렇게 이제 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소주짱. 소주짱. 러브샷 하고. 러브샷 순환한다. 그런 거 뭐 러브를 해야지. 러브샷 하고. 이제 다음 스케줄 뭐야? 어떻게 하고 와? 다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그런데 다음 거는 밥 먹을 거 나도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사실 근처에 또 맛집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어? 집? 집에 가서 배달 음식 시켜서 넣어도 되고 어차피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때? 그리고 오늘 생일이니까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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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러기가 집이 제일 편하지 뭐 잘했어